회복 흐읔 불피워놨으니까 일단 저희는 녹이고 갑시다 이거 혼자하면 개무서운데 아아 살 것같다 먹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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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드시면 되요 지금 오 좋다 팔 지워넣어 아니 진짜 죽을뻔했네 아저씨 이상한 집단같애 다 라이터 켜고 이상해 이거 봐봐 방송 봐봐 이상해 아저씨들 지금 카타나 씩 들고 뭐야 이거 다 대머리에 일본에서 건너왔는데 부두교에 심취했어 아니 이거 고기 언제 됨? 아 이거야 좀 있어 어 나 고기 나 고기 나 고기 그 사람 다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 이거 이성 따지면 인디언이 자주 침공한다는데 이 게임에선 식량수급입니다 그니까 그 뭐야 그린헬처럼 정신검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디버퍼 없습니다 나 밥 좀 더 줘 없어 고기 좀 더 줘 고기 하나 하나 넣었어요 요번째 시체 있잖아 시체 자르면 돼요 형아 알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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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